안녕하세요 아이고 싸워 개판 여기가 쫄보군 여기는 합정 벚꽃을 보러 왔습니다 저를 처음 보러 왔어요 금요일 퇴근하고 우리 회사 근처에 있는 벚꽃길 한번 보여드릴게요 짠 와 어제가 더 많이 떨어졌어 그리고 약간 푸릇푸릇해 전북 타머스 하늘에서 엄청 오래된 집 같죠 그치만 벚꽃이 이렇게 어우러지면 아주 조화로워요 아주 벚꽃이군 끝났잖아 벚꽃이야 끝났어 다시 돌아 벚꽃을 못 보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벚꽃이 에요 어지러워가지고 나 같아도 이 영상 안 볼 것 같아 근데 왜? 걷는 게 어지러워 아니지 그럼 보이지 짜자잔 짜자잔 짜잔 짜잔 우리는 길을 우산으로 가리고 있지 어쩔래 길을 우산으로 가리고 있지 어쩔래 우리 구독자 끊겨 하하하 하하 하하하 어쩔시고 고음해야 월요일 아주 멋진 벚꽃길 아 진짜 멋있데? 응 이리와봐 이리와봐 와 아주 쭉 벚꽃이 아 진짜 멋진 벚꽃이